죽는거야? 안죽는거야 저거 아 죽었어 죽었지 어우 죽었어 죽었는데 총을 다 썼어 야 겨우 500자리가 이렇게 C4쓸껄 그냥 C4를 쓸껄 야 총 없냐? 요거있나? 그니까 날 보고있다는 저 빨간색 포스가 올라가길래 야 그 왜 때리는거야? 탄환이 없대요 저 탄환 어떻게 채우지? 탄약을 먹어도 저거 안채워지는거 같은데? 오 총 아니 야 내가 있는거에 나오면 어떻게 해? 아니 아니 나 이 총 말고 저 총을 다 썼는데 다른 총에 하나 다 썼는데 오 이거 4개 되게 많아요 지금 자 이거 우회하는거구요 여기서 오르기 무력화 재보급 근데 총은 총핏은 없어 여기도 재보급하는데 있는데 뭐 정확하게 맞춰야돼 등딱지 부분 등딱지 부분 자자자자자 걱정하지마 니네들 어딨어도 어딜 맞춰도 두방이야 무조건 또 또 자 저기 어? 저거 맞나? 맞는거 같은데? 저거 아 저거 숨어있구나 저거 안주고 저거 안주고 오오 저거 왜 안죽지? 저거 왜 안죽지? 자 일단 죽이구요 예예예 비님 안녕히 가세요 저거 저거 아 전 연기구요 이 녀석이 뭐지? 아아 너구나 난 또 누구라고 어쩐지 안죽어 저거 너도 머리 맞으면 아프지 않을까? 머리가 어디야 야 방패로 막아 방팬지 뭐지 자아 한번 다 쏴봐요 이걸로 죽나 안죽나? 가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내가 이렇게 머리도 죽여봤자 나 잠깐만 잠깐만 총맨집 못먹잖아 참 아아 매번 깜빡하네 총맨집 먹으려면 가까이 가야되지? 이거 다 없어졌다 아아 다 없어졌어요 아유 총맨집 다 없어졌어 얼마나 날린거야? 저 제복을 오호 야야야야 아 아저 아저 아 아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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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금 쟤 하나 남은거 같은데 쟤 하나 남았죠 악 여기 뭐의아는길이고 게 오해하는길이구 Munich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야되는거 아냐? 오호 플라즈마 캐논인가? 오오오오오오오오charger Florida 쯔 쯔 아아아아아아 이럴수가쑤가쑤가 여기서부터 그냥 쯔 자아 잠시만요 잠시만요